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원식 신임 국회의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요. 개헌특위를 발동시켜 가지고 4년 중임제를 만들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은 4년 중임제 또 여기에 둬서 좋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행간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기야 보시게 되면 4년 중임제를 하든 5년 단임제로 가든지 간에 어차피 이제 권력 교체라는 것은 어려워져버렸으니까 어려워졌으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야기 속에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여러분들 차인 이재명 당대표를 구원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의 임기를 좀 단축해 가지고 4년 중임제라는 그런 것으로 포장해서 결국은 개헌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동을 시작한 거죠. 이 보시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을 꺼낸 우원식 윤석열을 설득하겠다. 저는 설득이 아니고 협박하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니 뭐 5년이 그렇게 다 채우시면 좋지만 그냥 4년하고 1년만 우리 함께 넘기시면 우리가 퇴임 이후는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윤 대통령은 이제 고민 안 하겠습니까 5년을 다 채우면 채우고 싶은데 5년을 채우고 나면 알죠 본인은 더 이상 권력 교체가 불가능하는 것을 저 친구들이 나를 그냥 감방으로 쳐넣을 건데 그렇게 할 밖에 그냥 한 1년 단축하고 그냥 개인 보장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가 그럼 개헌 발휘하게 되면 국민들이 저항하면 어떠냐 국민들이 무슨 국민들이 저항하겠습니까 언론을 다 잡아가지고 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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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선거결과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가 이런들 그게 원하지 않는 대로 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을 읽는 분들이 저는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명분은 다 만들면 되니까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이기 때문에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조 안 하겠습니까 2026년까지로 이해에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그러면 이제 아마 그게 6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뭐 2026년도 연말에 이렇게 물러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안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윤 대통령은 이 문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이런들 미래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본인하고 김건희 여사의 안의에 도움이 된다면 딜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그런 삶의 처신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한 거죠 뭐 대통령이 골치 아픈 대통령 대통령 이름은 일단 역사에 걸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한 해 먼저 나가면 또 어떠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대신에 퇴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퇴임 보장해 준다면 뭐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적극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겠다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하겠다 뭐 설득이 아니고 그냥 협박 안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아무튼 퇴임 이후에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하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임기 1년 단축을 권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한 등 다양한 방법을 대통령과 논의하자는 취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은 뭐 이긴 거죠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김대중 주필이 썼던 칼럼 그냥 이 상태대로 3년 못 걸어가니까 자발주로 당신이 그냥 내려오는 게 좋겠다 그런 거 하고 이러면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패배와 함께 다 예고된 예상된 겁니다 뭐 탄핵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발주로 걸어서 나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보시는 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탄핵의 개헌에 뭐 가지가지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해파가 다 안 되면 탄핵하려고 그냥 탄핵으로 직행해봐 당신들 본성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가장 여러분들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다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신문에 정치학 하신 분이 헌정질서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 민주당의 목표는 제2의 탄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했다 당신들도 침묵을 다 했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한 게 아니고 헌정질서를 둘러싼 게임이 끝났다 이야기인 거죠 아직도 무슨 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행이 아니고 끝난 거다 이야기죠 끝난 거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식자층들이 다 국민들하고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소심했기 때문에 뭐 이제 거론 써야 되니까 뭐 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